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라는 말씀 불편하시다는 분이 계셔서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 맞습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 애드버타이즈먼트 맞나? 하여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광고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래의 세대우의 투자센터 서초 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포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런가요? 지난주에 못 빼가지고 지금 갑자기 시장 또 나스닥 선물 빠지는데 대국민 성명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빠져요? 혹시 비트 까셨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안 깔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금작을 해서 그 영향으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나스닥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일단 테슬라가 엮여버렸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때문에 올랐던 페이팔, 스케어 이런 기업들까지 해서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그런 고위험 투자에 대한 투심까지 연결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0.6? 0.5, 0.6까지 가다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한 5시, 6시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스닥 선물도 좀 급락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왜 동조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휴대폰 검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 거요? 어피트 가셨는데 아예 아닙니다 어피트가 오늘 참 섰어요? 서버가? 뭐 그런 뉴스가 좀 있는데 원래 좀 거래량 몰리면 자주 서요? 터진다고 하죠 그럴 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서미였는지 어피트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뭐 그런 뉴스가 잠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하여튼 비트코인 특히 코인 쪽 투자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어제 오늘 하여튼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들 한번 우리 장희석 매니저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그래도 중국부터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지수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 이후에 또 홍루기 의원님 오셔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중국은 좀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일단 오늘 반등 시도가 좀 있었지만 한 발짝 좀 후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플러스가 있었는데요 지수 마감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0.17% 빠졌고 심천성분지수 0.61% 빠졌습니다 창업한도 0.84% 빠졌고요 과창 50만 한 플러스 0.04 그리고 항생지수는 은행주나 이런 몇몇 대형주 때문에 플러스 1.03이었는데 항생테크지수는 또한 1.14%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2교시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요새 항상 여기서 체크하는 게 유동성 공급이에요 오늘은 일단 만기가 없었습니다 여갈피가 근데 이제 100억 위안 순공급을 해줬고요 아주 뭐 쥐꼬리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아 막 되게 쪼쪼 굶고 있는데 뭐 따끈한 밥을 차려준 건 아니지만 약간 누룽지 부스러기 정도는 좀 준 것 같습니다 너 굶겨 죽일 건 아니야 이 정도로 그 정도 긴축은 진짜 아니다 라고 조금 줘서 그래서 이제 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도 이제 좀 몇 가지 뉴스가 있던 거는 카지노나 항공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카오는요 지금 확진자가 누적으로도 한 48명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구도 한 65만 명 이 정도 있는데 본토 입국자들의 이제 14일 자가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지노랑 항공주 이런 것들 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주도주라고 하는 소비주랑 이제 테크주 친환경주 전기차주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양해 기대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 대표주들이 소폭 반등을 좀 했어요 뭐 윤기 실리콘 자재가 한 2%대 금품 가기가 한 4%대 반등을 하면서 이런 것들 좀 주의깊게 좀 보는 정도로 오늘 중국 좀 마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오늘 조금 짧게 정리하고요 유럽 증시 현황도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지수 정도 살펴보면요 역시 미국 선물 빠지는 거에 좀 연동이 됐었고요 닥스 지수 보니까 한 0.93% 빠지고 있고요 영국은 한 0.04라서 약보합 프랑스는 강보합이네요 그리고 유로스탁스는 0.55% 빠지고 있고요 일단 뭐 사실 영국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영국은 일단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 6월 말 정도 되면은 완전히 봉쇄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해서 단계적인 이제 봉쇄 완화 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좀 표명한 거지 최근에 어쨌든 컨택주들 지금 사실 중국도 보면 카지노나 항공주 올랐듯이 미국도 어제 항공주 카니발 같은 크루즈 이런 것들 괜찮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원래는 유럽이 볼 수 있었는데 더 약간 나스닥 선물 빠지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인 미국으로 갑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75% 하고 있고요 S&P500도 한 0.49%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만 거의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강보합은 이제 컨택주들 버티고 있는 것 때문인데 어쨌든 뭐 일단 오늘의 하락 원인은 또 비트코인이었고 일단 오늘 이제 10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저희는 한 12시 정도 될 텐데 우리 파월 형님께서 우리 큰형님께서 상원에 은행위원회 출석을 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하원 출석하시는데 반기 이제 그런 통화정책 보고서 제출하고 청문회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물가나 금리에 대한 것은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요새 옐런 재무장관 굉장히 좀 안 좋으시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연준 의장이 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이미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 연준 의장일 때도?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기축동화인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통화로 인정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발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조금 지금 변수가 남아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단계 이슈라고 할지언정 지금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은 1.359 정도 하고 있고요 1.359? 1.359 정도면 사실 많이 올랐죠 0.359까지 갔었으니까 우리가 1% 넘어가면서부터 야야 1% 넘어갔다 이랬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좀 올라왔고 이게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투심의 악화에 가장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이거 다루려다 너무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와서 어제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고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충실하게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1.3대로 올라왔고 1.5까지 갈 것 같은 이 순간을 보지 말고 좀 넓게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약간 지난 사이클을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역사 역사를 보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완전 옛날 역사가 아니고요 바로 지난 사이클이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제 압축판을 지금 우린 다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위기가 발생을 해요 똑같죠 그다음에 제로금리로 먼저 갑니다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죠 돈을 막 살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약간 테이퍼링을 합니다 양적 완화를 줄이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건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는 거고요 양적 축소를 합니다 자산을 조금 줄이죠 양적 축소 그러다가 금리 인상으로 갑니다 그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다음에 또 위기를 겪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똑같은 사이클을 겪고 있는 거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로금리로 갔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금 와중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사이클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니까 그 사이클의 길이가 좀 많이 짧아진 거군요 굉장히 압축돼 있죠 그건 맞지만 하지만 이건 있는 거죠 제가 뭐 결론일 때 결론이기도 한데 지금이 어떤 사이클이냐 아직은 양적 완화 단계죠 테이퍼링 아직 안 했잖아요 완화의 가운데 아니면 완화의 가운데 가운데죠 테이퍼링 아직 멀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직은 이런 사이클의 초중반 정도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이클 동안 미국 채 10년물이 과연 어떻게 흘렀느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흘렀느냐 미국 주가는 어땠고 한국 주가는 어땠느냐 그거 보면 됐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과거랑 똑같을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사실 그때 한 고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 2010년 11년 그때는 그때도 저는 이쪽 고민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고민 많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분들께게도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일단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단 지금 1.35군데 되게 놀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땠냐면요 이게 보면은 2011년 중반부터 2011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는요 1.5%에서 3%까지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1.5에서 3%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전에는요 3% 이상이었고요 제로금녀도 3% 이상이었는데 2011년 중반에 의미있게 3%를 하향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계속 가다가 2020년 초에 의미있게 1.5%를 하향 돌파합니다 2000 몇 년이요? 2020년 초에 20년 초 네 이제 그 한창 코로나 때문에 동풍이 시작할 때 그때 1.5%를 하향 돌파하면서 우리가 0.5까지 본 거고 지금 다시 한 1.35에 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면 1.5, 3.5 박스권을 우리가 뚫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1.5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왜 1.5, 1.5 하는 거냐면 그걸 뚫고 올라가면 과거의 그런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라는 라인을 되게 의미있게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에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3일 날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발작 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버넨키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럼 그때 어땠냐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1% 정도였어요 근데 9월까지 5월에서 9월까지 3%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역시나 상단은 3%였고 또 재차 하향을 합니다 그 와중에 S&P500은요 그 당시 한 1,655에서 1,588까지 한 5% 정도 빠져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상승 추세를 해서 2015년에 2,000포인트까지 도달을 합니다 S&P500은 코스피는 어땠느냐 코스피? 네 코스피도 같이 보는 거죠 오히려 테이퍼 텐트럼 시기에 2,000에서 1,770까지 빠져요 코스피가 오히려 많이 빠집니다 10% 이상 빠져요 우리가 진짜 텐트럼을 받았던 거고 하지만 9월에 다시 2,000포인트 복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테이퍼 텐트럼 테이퍼 발작이 있었을 때 주가는 금방 다시 회복을 하더라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오래 걸리지 않았고 또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거에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테이퍼링이 언제 실시됐느냐 5월에 예고를 했지만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 얘기는 10월까지 했다는 얘기는요 2014년 10월에는 양적 완화가 종료가 돼요 3차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게 10월입니다 이 시기에 어땠는지 보면요 다시 2014년 1월에 테이퍼링 시작할 때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테이퍼링 진짜 하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10월에는 2.2까지 다시 내려가요 테이퍼링 하는 와중에 금리는 다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요? 그게 박스권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그냥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갈까봐 왜 걱정을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S&P500은요 이 시기에 테이퍼링 시기에 1833에서 한 9월에 한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딱 또 올라갑니다 테이퍼링 시기에 주가는 올라요 S&P500은 코스피는요 2,000에서 출발해서 2,000으로 끝나요 박스 피 냄새가 슬슬 나죠 이때부터 약간 이때 박스 핍니다 이게 지금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은요 금리 인상도 되게 중요하겠죠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해요 그때 옐런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에 한 번, 17년에 세 번, 18년에 네 번 총 9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러면서 사이클이 끝나요 한 사이클이 근데 보면 첫 금리 인상했던 15년 12월을 가볼게요 국채 금리가요 그 당시 2.2였어요 근데요 16년 7월에는요 1.5까지 떨어집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금리를 올렸는데 심려물 국채는 떨어져요 1.5까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계속적으로 심려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박스권이 갇혀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심려물 국채 금리는 2.2에서 1.5까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꼭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10년의 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장의 예측이 더 모여서 만들어진 금리니까요 그러면서 S&P500은요 2000으로 출발을 해서 16년 1,2월에 약간 1800 중반까지 조정을 받지만 2017년 말에 2700까지 쫙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기죠 2017년 말이라면 이미 벌써 5번 금리를 올린 거예요 5번 금리를 올리는 동안 2000에서 2700까지 쫙 올라가요 S&P500은 코스피는요 2000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도 2018년 초에 2600을 한번 찍어요 아 그래요? 네 2018년 초에 그런 상승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패드는 금리를 몇 번 올렸다? 5번 올립니다 그 와중에 2018년 초가 우리 코스피가 꽤 고점이었군요 2600 한번 찍고 그걸 또 한참 고생하죠 또 내려옵니다 이때가 저희 이제 3프로TV의 신과 함께가 처음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2600에서 2600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한 3년간 횡복 못하는 고점 지금 저는 테이퍼가 문제가 아니고 제 주식이 페이퍼가 돼가야겠어요 그때 진짜 페이퍼 와 이때가 이때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서 자 또 가볼게요 네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가 S&P500하고 코스피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비슷비슷했어요 네 그렇죠 18년 초까지 지수 레벨이 비슷하게 가는데요 18년부터 차별화가 나옵니다 네 코스피는 박스피로 회귀를 해서요 2600 찍고 1900 2200 박스건으로 돌아와 버려요 엄청 고생하죠 네 그러다가 코로나 때 1400 찍고 지금 3000 초반 와 있는 거고요 S&P500은 코로나 이전 3300까지 더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때 2200 찍고 지금 한 3900선에 와 있는 겁니다 음 근데 더 웃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나스닥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나스닥 자 나스닥은 어쨌든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3년부터 봤죠 네 13년에 3000대였고요 네 15년에 5000대였고요 18년에 7000대였고요 코로나 이전에 9000대였고 지금 13500입니다 나스닥은 아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냥 아까 스무쌍에 비교하려고 S&P500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2000에서 3000 왔잖아요 13년부터 지금 보니까 2000에서 3000 오는 동안 나스닥은 3000에서 14000이 온 거예요 그동안 코스닥 뭐였어요 코스닥 코스닥은 제가 이때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코스닥은 좀 고생하다가 지금 900이면 그것도 꽤 오른 거예요 아마 한 5,600 뭐 이 정도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나스닥은 3000에서 14000이 온 거예요 네 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를 9번 올렸고 테이퍼링도 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쨌든 지금 국채금리가요 아직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1.3을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요 금리가 그때도 3.0 찍었을 때는 되게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을 거죠 네 그거는 사실은 기후였던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서 뭐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로 빠지는 거는 좀 강한 추가 베팅 구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양적와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이제 18년처럼 경기 상승도 좋았지만 네 갑자기 금리를 4번 올려요 18년에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아 이거 좀 실순가보다 해서 보험성 금리이나라는 명목으로 19년에 금리를 다시 3번 내립니다 네 이러면서 시장을 다시 살리거든요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요 한 번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이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연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준은 그 당시 제로금리도 좀 머뭇머뭇했고요 네 한 번에 못했고 양적와나도 머뭇머뭇해서 3번이나 했죠 근데 지금은 1차 3차를 모아서 한꺼번에 퍼부었고 바로 제로금리를 갖고 또 테이퍼 텐트럼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게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천천히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네 당장은 아니라고 무한 반복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도 아마 12시 되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파월하고 옐런은 인플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물가도 오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물가 급등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10년간? 지난 10년? 물가 급등해서 지금 문제된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짬뽕값만 좀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시장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죠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지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미 2013년에 IMF가 이미 보고서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가는 이미 짖지 않는 개가 되었다 짖지 않는 개가 되었다? 누가 오면 짖어야 되는데 개는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회복되면 물가는 올라야 되는데 이제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물가는 그렇게 예전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80년대에 물가가 15%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폴 볼커라는 분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면서 때려잡아요 물가를 그런데 경기는 박살이 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잡았어야 됐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아마존이 나오고 빨리 공급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물가는 짖지 않는 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플레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가 걱정 없이 일단 풀고 풀고 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가가 걱정이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푼다는 게? 물가가 걱정이 된다면?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중이거든요 지금요? 지금도 양적 완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기는 양적 완화 시기라고 100, 30, 40조씩 매월 풀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안 줄인다는 거예요 테이퍼링 안 한다는 건데 물가가 걱정되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가를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반론이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비싼 건 맞아요 퍼가 23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5에서 19배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비싸긴 해요 그런데 과거에 밴드는 1.5에서 3.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1.5, 3.0 밴드로 돌아갈까요? 미국 측 10년물이? 아마도 1.5로 만약에 패드가 잡아준다면 그건 베스트겠죠 1.5로 잡아준다면 새로운 박스권이니까 그런데 아마 1.X, 2.0 밑에 어딘가에서 잡아줄 것 같아요 왜 잡아주냐면 계속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YCC가 됐건 일드캡이 됐건 계속 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패드가 뭔가는 할 겁니다 어디선간 잡아줄 거예요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어디선간 잡아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쥐약이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이미 제가 아까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죠 3,000에서 1만 4,000 가는 거 또 테이퍼 텐트럼 하던 2013년 5월에 아마존이 250달러였어요 지금 3,000달러가 넘잖아요 아마존은 그 당시 적자가 이어지던 말도 안 되던 위험주였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런 아주 급등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골라야겠지만 기업 파괴적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어서 팀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기업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흔히들 금리 인상하면 성장주에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우리가 20%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아마 2. 몇 안쪽에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성장주에 어떤 가치 부여하는데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물가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올리던 거는 과거의 프레임이고 이미 그거에 대한 실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던 것도 2018년에 봤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히 지금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이게 결국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시장은 복귀를 할 거고 이게 지금 대세 하락 전환이냐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아니다 조정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는 거고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는 그런 조정으로 삼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와서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양적 축소를 하고 금리 인상까지 가는 이 시기에서 우리는 지금 양적 완화 굉장히 초중반에 있다 사이클은 이 사이클이 갈 동안은 계속 어쨌든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게 울퉁불퉁 하겠지만 상승 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물론 혹시 이제 끝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이나 텐트럼을 하는데 테이퍼링을 한다고 쳐요 테이퍼링 하죠 과거 같으면 내년에 할 거에 내년 초쯤 손해를 봤으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 올 10월쯤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보다 좀 더 빠른 사람들은 아니야 8월쯤이면 벌써 애들 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더 일찍일찍 과거의 역사를 봐서 사람들이 더 일찍 뺐을 가능성 그래서 원래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성장이 주가가 좀 더 갔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과거의 그런 역사 때문에 오히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더 일찍 빠졌을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조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조정이라면 다시 또 극복하고 올라가잖아요 테이퍼링도 제가 지금 그 단계에 말씀드렸죠 테이퍼링도 몇 단계입니까 한 7단계 중에 세 번째잖아요 테이퍼링도 한 6, 7단계 가야 그런 걱정을 진짜 도망쳐야 되는 내가 좀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현금하러 가야 되는 걱정은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18년 중반 정도에 했으면 베스트였던 거죠 그것도 빨리 다시 올려주잖아요 보험적 금리는 하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의 의견 개인의견으로는 아마 지금은 조정이 설령 있을지 모르나 당분간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이거는 조정이다 이건 조정이다 오늘 아마 선물 막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걱정하시거나 공포에 떨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이 걱정은 돼요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내일부터 오른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슬기롭게 슬기를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좋은 슬기 주실 거를 그리고 정프로님 어피트 깔면 꼭 알려주세요 어피트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잘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사실 얼마 전에 한번 5만 달러 이런 얘기 나와갖고 한번 쓱 봤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물론 제 성향에 잘 맞는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딱이지 딱 그 친구는 저는 아직은 접근하지 않기로 혹시라도 이제 깔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심하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 투자센터 서초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늘 밝은 모습 늘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모습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고 중국 오늘 이후에 중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